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필수 캐리치즈 야 남판가 뭐야 남판가 남판가면서 지금 정신병동이야 쟤? 뭐야 쟤? 누구니? 쟤 뭐야? 아니 누구냐 이거 남판가라 죽여버려야지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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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프린스위미님 화이팅입니다 아 예 아 지 이대로 레디하면 되죠? 예 가면 됩니다 이기면 돼요 죽여주세요 그냥 남판가면서 이 이 이 프린치스가 아니고 말이야 라운드1 화이트 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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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난한거 아 잘하고 있어 좋아요 아 나이스 아 좋아야야 죽여버리야야 아 좋아야ass 아야야야야 나이스 백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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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 수 있어 할 수 있어 살아서 가버려 아 나이스 좋아 잘 못단 말이야 아 좋아좋아 충분히 이길 것 같은데 좋아스 아 나이스 약발 잡기 아 좋아해요 약속해 케미가 쉬운 상대가 안쓰말이야 굉장히 아쉬운 그런 어떤 아이스입니다 저 나난가 선수가 어 이제 나를 좀 이제 내 아이디를 약간 좀 모방한거 같은데 이 그린치스에 왔다면은 좋은 고우키가 될 수 있었을텐데 그게 좀 아쉬워 아쉬운 상황이야 그린치스 안움버리야 마무리하죠 마무리 나이스 아까비 야예예예 이거죠 이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따라가면서 바로 대공쳐버리는거 1승 아 1대 0 그린치스 나이스 나이스 멋있어 멋있어 아 오늘 뭐 모니터 안좋으시다면서 이거 이거 어떻게 된겁니까 이거 예 잘하시는데 이분은 왜 그린치즈당 왜 안들어오셨지 아이는 그린치즈당인데 아잇 아우치 서당했습니다 기선제압 좋았습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이게 동패전에서 약간 조금 변수가 있을수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분키가 나왔는데 델모트님의 이분키가 어느정도인지 난 잘 모르겠어 근데 잘하고 있어요 아 좋아 잘하고 있어요 아 나이스 아 괜찮괜찮아괜찮아괜찮아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까비 괜찮괜찮괜찮 잘 맞았다 주력 컸고 아까비 와 이건 불초 너무 좋았죠 이거는 이건 오렌지님의 대처가 굉장히 좋았어요 아 괜찮습니다 라운드는 뭐 탐색전이니까 오우 카운터 났는지 까비다 오우 카운터 났는지 까비다 오우 카운터 괜찮아괜찮괜찮괜찮 나이스 잘 질렀다 야 쪼네 잘 질렀다 완전 잘 질렀어요 완전 잘 질렀어요 아아악 까비이 괜찮아요 질릴만했어 질릴만했어 자 질릴만했어요 자 다음 선수가 나와야되는데 다음 누구 다음 누가 나갈까요 자 다음 누가 나갈까요 카운터 오우 좋아요 과감해 오우 대공 잘 친다 까비이이 오아 잘 탄다 야 근데 이부킥 되게 잘하는데 오렌지님이 이부킥을 상당히 잘해요 지금 보니까 와 저거 그냥 걸어가면서 피하네 백기습에 조금 이제 침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나이스 좋아요 아 침착하게 잘하고 있어 지금 아 거리 조절이 약간 아쉽다 저거 검정차게 하면은 무릎치기수로 딱 받아주면 좋은데 나이스 제대로 들어갔죠 우와 가감해 오 거리 조절이 좋아요 우와 나이스 와 저 야 고기 야 잘하는데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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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다는 척 모카 모카 아에에에 괜찮소 괜찮소 오케오케오케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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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나갈게요 제가 나갈게요 제가 나가겠습니다 까비 아깝소 자 만약에 하다가 본인이 나가고 싶다 하는 분이 있으면은 얘기를 해주세요 알았죠? 자 이번엔 제가 나가겠습니다 아 이 기세를 꺾어야 되는데 아 내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 나랑 나 아 여 넘 아 음 음 아 이제 으 으 으 으 으 으 아..이걸? 와우 오우 오우 되게 잘해 아 나이스 좋아요 으에헤 갑시다 여러분들 일어납시다 우리 우리 일어날때 됐스 일어날때 됐어요 여러분들 자 갑시다 갑시다 자 좋아좋아좋아 일어날때 됐스 자 2대2 일어날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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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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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 가겠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강남 플라스틱 폭탄 파이팅. 오우, 야. 오우, 야. 오우, 야 망했다. 오우, 잘한다. 아우, 야. 잘한다. 아우. 아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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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야 이걸 지네 와 이걸 지다니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야 이걸 지네 아 안되는데 이러면 아 이러면 안되는데 여기서 혹시 나가실 분 있나요? 외드호크님 혹시 괜찮아요? 아 순번 안돌아서 안되나? 아 소닉구이님 나오셔도 되요 자신있어요? 락치드전은 괜찮은것 같아요 아 그럼 소닉구이님 나오세요 자신있으면 가면 됩니다 다크제우스님이 다크호스네 나이스 역시 자신있는것처럼 야 역시 자신있다고 말하는게 딱 여기서 나옵니다 아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와 이게 되는구나 오 좋아요 자 침착하게 어차피 에너지 얼마 없으니까 침착하게 침착하게 자 한방입니다 한방 아 기쓸 아아 침착하게 오 나이스 야 이거 위험했다 침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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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지르기 이케 그린치스는 이제 메드호크님이랑 소닉구이님이랑 기린이치방님이랑 저랑 제라드님 나옵니다. 어, 나이스 느끼는게. 좋아요 좋아요. 침착하게. 핍 많아. 디도 있고. 아잇! 아! 까비! 이웨, 케비로 라시즌 괜찮아요. 야아, 역시 자신감이 왜 괜히 자신감이 있는지, 어? 왜 괜히 자신감있나했어요 근데 저쪽에서도 아마 내가 봤을때는 좀 레벨이 높은사람이 나올 확률도 있어 아 나이스 일단 우리팀이 잘하고있어 아 나이스 자 이건 뭐 압도적입니다 좋아요 나이스 아 확정 아니었어 일단 구석, 어 구석이에요? 좋아 구석이야 어 리버스를 잘 쳤고 둘 다리 안바꼈죠? 자 이렇게 되면은 압박을 견뎌내기가 힘들죠? 어우 쉼이 안걸리고 까비 자 천천히 하면 됩니다 급하게 할필없어요 자 소닉구이님 급하게 할필없어 천천히 천천히 나이스 아헤이 아 좋아요 자 3연승합시다 아 3연승합시다 아 좋아요 나이스입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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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3 멋있어 아 멋있어 그저 빛이야 빛 빛이야 멋있어 아 멋있단 말이야 아잇 쉴 수 있거든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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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드워크님 한 번 이 상황에 나가야 될 것 같아. 만약에 지면. 나이스! 오 안자강발 많이 쓰시네. 리스크가 좀 있는 행동인데. 오호! 왜 안자강발이? 더 정세를 노린 건가? 아아아아! 아우. 캐미 상대를 너무 잘하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 매드워크님 한 번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매드워크님 한 번 부탁드립니다. 자, 5대4. 깝이다. 3연승하고 내려오면 딱 좋은데 깝이네요. 자, 잘하셨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올테이. 나이스! 힘차가게. 힘차가게. 나이스! 망했다. 미스. 완달해. 까비.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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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아 원철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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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잘했네 아깝다. 화이트. 파이트. 준비를 하는 걸 다했어요. Starz. 파이트. 다운다. 스피어. 사울라. 투어. Garcia. 렛. 치. 와 저걸 저걸 막았어? 어떻게 막았지? 나이스! 심차게 심차게 심차게! 와 이거 대척 쩍는데? 나이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아거 아까비! 아 아까비!! 에이헤 아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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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워 woohoo 오 뭐야 와 왜 큐 잘해 와 잘한다 왜 큐 잘해 역시 역시 다코스 좋아 좋아 오 뭐야 아 까비 괜찮아요 에저슨 에저슨 어우 어우 마우스 나아가까지 아 이거 이길 수 있었던건데 아 이거 이길 수 있었던건데 너무 아깝다 이거 이거 방금 너무 아깝다 아 그 앉아중근 두번하고 CA 넣었으면 이긴건데 아 까매 근데 되게 잘해요 어 좋아요 너무 잘합니다 지금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지금 6대5로 어 지금 역전이 됐는데 괜찮습니다 일단 안핀이면 내려가야된 상황이고 나이스 대국 같이 맞고 나이스 침착이 좋아요 잘하고있어요 아 대국 너무 좋아요 아 히트하게 야 느낌웅기까지 완벽했어 좋아요 자 일단은 우리가 그 뭐냐 숫자를 맞춰봅시다 어 피부 디저트인가보네 목소리가 들리는데 아 깜짝이 참공도 좀 염두를 해줘야 돼요 염두 삼.. 참공으로 나이스 아 나이스 아 오 이거를 야아 헤이 아 멋있는 쎄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깝다 아깝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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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까비 까비 괜찮아괜찮아괜찮아괜찮아 괜찮습니다 제가 나갈게요 이번엔 제가 나갑니다 오케오케 어 제잘점프를 좀 하네 캐논 때문에 저런거 조심해야될거같아요 어 저거 제잘점프하거든요 조심해야될거같아요 오오오 오오 자 캐논 안보이게 나이스 트리고있으니까 조심하시구요 트리고있어요 조심해야될 어어 어어 아 몰라 아헤아 몰라 몰라 아 몰라 알수없어 아 몰라 아 나이스 아몰라아 머리를 비워라 아 그렇죠 야 중발 펜싱 좀 해주면 좋을거같애 중발 아 몰라 어 진짜 아몰라가 통하는데 으허 약손 대공 아 그렇죠 중발 펜싱 좋아요 나이스 잘 막았고 나이스 오오오 와 쉼이 안걸려 마이 어? 플래티노 뭐였나? 왜 이렇게 잘해? 왜 이렇게 잘해? 오 뭐야? 아 제라님이 G를 잘 모르시구나 와 근데 잘한다 오케오케오케 아오케이 오 호호 뭐 저럴트릭이 있어 오오 오오 오 잘한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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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리버설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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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가겠습니다 다 안목수킴 남았죠? 제가 여기서 3연승을 하고 2연승으로 유지를 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3연승 해야되는데 제가 번장되네요 알 strengthened 오후 네 음 드리거 키면은 하다만 맞습니다. 하단만 맞으면 되요, 하단만. 하단 맞으면 되요. 하단 맞고 있으면 못해요, 아무것도. 하단 맞고 있으면 되요. 이렇게 기다리고. 하단만 맞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단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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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점퍼만 할게 됐어 이제 렉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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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렉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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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렉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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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地 suit 오프! 오우야 뭐야! 렉 올려 렉 렉 올려 좋았어 렉 올려 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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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씨 좋았어 오케이 3연승 했으니까 나 내려와야 되겠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 목숨이 두개 있는 분 자 기린님 이제 나가면 되요 기린님 이제 목숨 소비하시면 됩니다 이제 자 기린님 목숨 소비하시면 되요 라시드한테 버디? 라시드한테 버디요? 버디 할줄 아십니까? 잠깐만요 아잇 일단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야 되는데 캐릭을 못 바꿔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캐릭을 못 바꿔요 이제 지면 바꿔야 돼 일단 뭐 한번 고른 이유가 있겠죠? 고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오 예상치 못한 경계였던데 아 까비 아 까비 잘하는데? 버디를 잘해 잘하기는 잘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겨도 캐릭을 못 바꿔 어 아 이거 CA CA 제발 한방만 우와 이겼어 이겼어 야 에끼다가 이겼다 일단 이긴게 중요하니까 뭐야 사실 기린님 원래 주캐릭이 버디였던게 아닐까 사실 원래 기린님 주캐릭이 버디였던게 아닐까 근데 라시드 어려운데 버디가 나이스 나이스 갈가먹고 오 아까비 아까비 저기 잡히네 아 아깝다 아깝다 아 아가까워 아아아아악 야 종이 취해를 대박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아 아까워 오케오케 오케오케 자 그러면은 여쯤에서 제가 봤을땐 소닉 부인님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라시드에 자신 있으셨던 소닉 부인님이 어 근데 버디는 좀 생각지 못했어요 예 다 한목숨씩 남았고 저만 두목숨 남았어요 소닉 부인님 잠시만요 랭이 잡혀가지고 랭하고 있거든요 랭이요? 예 빨리 랭 뽑하세요 빨리 뽑하세요 안되겠다 내가 나가야겠다 내가 나갈게요 자 여러분들 대회에 좀 집중을 부탁드립니다 대회에 자 제가 나갈게요 도망가고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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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이스 좋았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이걸 막아? 아, 이거 너무 급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이스 좋았어. 여기서 안핀님까지 나오면 완전히 유리해지는 거지. 이긴다면. 여기 안 맞는다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이스. 나이스 좋습니다. 저희 3점만 따면 이겨요. 3점만 따면 이깁니다. 3점만 따면. 3점만 따면 이깁니다. 자, 이치방님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저희도 아직 카드가 많아요. 저희도 아직 카드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라드님 있고, 메드호크님 있고, 소닉부이님 있고, 기린님 있습니다. 아직 다 남아있어요. 다 남아있습니다. 저희는 조금 이제 약간 어, 좋은 카드들이 많아요. 저는 지금 두 몫은 남아있습니다. 아, 왜 또 버디야? 원래 주케에요 이거? 이거 원래 주케야? 아, 원래 주케야? 아니 근데, 그 뭐냐. 고호키한테 버디가 좋을 수도 있지. 만약 이긴다면. 아, 고호키 대비?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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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켄스 버디가 좋을 수 있죠. 아, 너무 무섭니다. 네네네. 진짜 모ails? 그래. 아, 이제 음. 네, 좋아. 파이팅 나이스 다 넘주고 오우 과감했다 나이스 아 우리 지금 분위기 탔습니다 야 분위기 탔어 좋았어 아 나이스 분위기 탔어 좋아좋아좋아 와 완벽해요 저 모든 바리에이션이 야아 자신감 한번 더 헤에에에에에에에에 와우 오지게 잘한다 진짜 야아 나이스 자아 좋아요 분위기 완전 지금 저희쪽으로 왔습니다 지금 분위기 완전 우리쪽으로 왔거든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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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저쪽에서는 다크제우스님이랑 지금 안핀님만 남았어요 야 우리 그린치스가 창설 이래 첫 승으로 어 마감을 하는 어 그런 좋은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창설 이래에 우리 그린치스 도장이 사실 한 번도 모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모인 적이 없어 모인 적이 없다가 이 급조로 해가지고 약간 모인 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어 모여가지고 어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그런 팀원들 팀원들도 알아가는 시간이 같고 그 팀원들과 더욱더 이제 돈툭해진 시간 같고 어 굉장히 좋죠 자 그린치스 도장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언제나 투팔벌려 환영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투팔벌려 환영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작성 부탁드립니다 어 투팔벌려 환영하고 있어요 라운드 1 화이트 어 나이스 아 그거 번역하면 된다 번역 그 크롱으로 들어가서 번역하면 돼요 너무 잘 뛰었고 어 앞으로 달려가는게 되게 과감해요 나이스 어 이런 모르죠 아 까비 삐따냈다 아헤이 까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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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어요 저 중손 들어갈텐데 나이스 조작하게 아 조작하게 나이스 나이스 안 맞으오 트리고 조심 점프할 때 트리고 조심해야되요 야 와 C에 있다 트리거 맞으면 C에 맞으면 나이스! 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 어 버디 잘한다 아 C차에 버디디를 하고 아 아깝다 저거 첫 점프였는데 쟤 긴장되네요 나이스 집착하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와우 여기서 공격 들어오는거 리버설로 치는게 나을거 같애 길을 굳이 안모으고 리버설로 그냥 쳐내는게 나을거 같애요 오케이 약소난방이면 끝난다 나이스 나이스 중요한사항에 리벤지 성공했습니다 야 우리 이치방기리님 버디라는 엄청난 카드 먹혀 들어가고있어요 바이슨 나왔어요 마지막 카드에 바이슨 나왔습니다 헐 대박 이거 캐릭 못바꾸거든요 이거 캐릭 못바꾸어요 우리 캐릭 못바꾸기 때문에 장군으로 계속 가야되거든요 안피님 아 이제 자신감들이 우리 메드호크님도 나가신다고 하고 소닉부인님도 나가신다고 하고 아이 둘이 가위바위보 짜세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짜세요 둘이 두 분 가위바위보 짜세요 근데 버디가 장군한테 조금 힘들긴 해요 장군이 좀 힘들긴 하는데 리버설 치고 자 그럼 소닉부인님이랑 그 뭐야 소닉부인님이랑 메드호크님 두 분 중에 누가 나가실건가요 아 까비 야 저걸 쫌 뺏어 어 근데 장군 잘한다 자 두 분 중에 누구 나가실건가요 누구 자 나가실 분 왜 장군이 나와 아 이분 장군도 하시는 분입니다 장군도 하시는 분이에요 장군도 하시는 분입니다 아 메드호크님이 오케이 메동님이 그러면 가는걸로 자 초대 아까 데린걸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 그래도 장군전이 조금 자신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번에 그 나코디드님이랑 한 것도 보면은 어느정도 이제 자신이 있으신걸로 보입니다 자 화이팅 아 아 예 아 10점 아 예 아 죄송합니다 아 10점이네요 아 죄송합니다 예 아 죄송합니다 아 굉장히 불편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아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아 죄송합니다 아 이 콜랭이 귀여우시네 와 좋아요 아 얀자학순대공이 힘들어요 mois 소스마트 아 disc 아 오 아 개 스마트다 진짜 와 완전 스마트데 야 이거 완전 기선 제한텐데 이거 야 와 잘하신다 잘해 왜이렇게 잘해 갑자기 각성했어요 아 그렇죠 장군을 불러내기 위한 굉장한 전략이에요 이게 바로 팀전이죠 이게 팀전이죠 아 좋아요 와아 순발력버서 와 괜히 장군전을 한다는게 아니에요 괜히 장군전에 자신감을 갖는게 아니야 괜찮은괜찮은괜찮은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오케이 잘하고있어 잘하고있어 와 완전 스마트한 플레이를 와 헤롯데 와 혜롯데 아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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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도 딱히 누구 도장이 아니랍니다 자 일단 처음...어우 좋구요 와 잡기 안걸렸어 저거 걸리기 쉬운건데 와 헤롯 택을? 데미지 크죠? 자 조심 대쉬 잘 봐야 되고 자 대쉬를 잘...오! 대쉬 잘 보고 대쉬 우와! 와! 피닉 제라드! 야 제라드! 와아아아 와 제라드! 야 우졌다 아 확정있는데 나이스 와 헷갈렸죠 와! 제라드! 야! 야! 아니! 아유 이거! 어 잘 피했어요 아 아까워 아 이거 너무 아깝다 이건 진짜 아아 방금 스톤 할 수 있었는데 아 너무 아깝다 이거 나이스 잘 피했고 그렇지 아 이굴 막아? 왜 이렇게 막았지? 오 나이스 좋아 자리 안 바꾸는거 아깝이 아 잘했는데 와 이 천량들은 진짜 잘했는데 너무 아깝다 와 천량들은 진짜 잘했는데 와 진짜 잘했는데 너무 아깝네 와 진짜 잘했는데 너무 아깝네 지금 안피님밖에 안 남아서 그래요 안피님밖에 안 남아서 지금 안피님밖에 안 남았어요 저쪽팀은 안피님밖에 안 남았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그래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거에요 장군 왜 이렇게 잘해 장군 너무 잘하는데 뒤에 자 침착하게 침착하게 자 침착하게 한판만 이기면 돼요 우리 우린 한판만 이기면 돼 와 뭐야 방금 강발이 나왔어 나이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이 이 이 이 안되는데 이러면 잠시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미치겠다. 얘 어떡하지? 큰일났는데? 큰일났는데? 오 너무 잘하는데? 그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미치겠다. 잘한다. 되게 잘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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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